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도 남자지만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 욕이 나오는데 하진 못하겠고 일단 보고 이야기합시다. 제목 나이 어린 여자 알바생한테 계속 지금 너 혼자야? 이렇게 물어보는 미친 인간들 아니 그걸 니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왜 궁금한데? 아니 왜 그러고 살아? 밥을 먹고 다니냐? 원지 도대체 알바생한테 혼자 있어요? 혼자야? 이런 거 왜 물어보는 건가요? 저 진짜 아무리 생각하려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어른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써봐요. 일단 저는 20대 초반이고 카페 알바를 다니고 있는 그냥 학생이거든요. 제목에도 썼지만 이 근무를 하다보면 너 혼자 있어? 지금 혼자야? 혼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재들, 하아재들, 할배들이 종종 있어요. 아니 많아요. 특히 이게 뭐 정말 어쩌다 한 번이면서도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 자주 듣고 그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 주 1, 2회, 월 한 6, 9회. 아니 그 이상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들 중에 자주 오는 사람 두 명이 있는데 이 인간들은 정말 엄청나게 집요합니다. 올 때마다 저를 볼 때마다 계속 이걸 물어봐요. 아니 왜 물어보는 거야? 거기다 더 그지 같은 게 예전에 아침에 사장님이랑 같이 근무할 때는 절대 안 물어보고 저 혼자 있는 낮부터 저녁 시간대 시간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 와가지고 슬쩍 물어보고 가요. 아니 처음엔 몇 번이나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요? 너무 무섭고 소름끼 차요. 게다가 방금도 그랬어요. 방금도. 이 그지 같은 일이 또 있었는데 어제 처음 저희 가게를 왔던 어떤 아저씨가 오늘 또 와가지고는 야, 너 지금 혼자야? 이러는데 다행이죠. 오늘 평소보다 빨리 나온 다른 직원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발견하더니 깜짝 놀라면서 어우 씨 아니래? 혼자 아니었어? 이러고는 나갔어요. 정말 너무 무섭고 역겨운 게 아니 내가 혼자면 뭐 어쩔 건데 뭐 범죄라도 저지를 건가? 진짜 너무 무섭거든요. 저 진짜 안 그래도 이게 너무 무섭고 힘들어서 일부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원래는 제가 야간이었어요. 저녁, 오후 저녁 졸업 바꾼 건데 아침에도 했다고 합니다. 왜 자꾸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생기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소름돋고 혼란스러워요. 예전에는 뭔 모르고 친절하게 대답을 해 준 적이 있어요. 뭐, 뭐를 사주는 것도 없고 그냥 대답만 듣고 멍하니 보고 있더라고. 저는요. 처음에 나이 어린 친구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어서 물어보나보다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말에는 대답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다가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그건 도대체 왜 묻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사람 보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정말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기분이 더럽습니다. 저 궁금해요. 도대체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뭐 병 같은 건가? 좀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다음에 또 그러면 천장을 한 번 보고 엄청 근엄하고 진지하게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 곁에는 항상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라고 해보세요. 미친돌았나? 아 근데 이거 한 번 해보고 싶다. 이거 안 돼요. 위험해요. 그거 하다가 종교에 빠진 사람한테 잘못 걸리면 진짜 한 4시간 넘게 안 나가고 계속 달라붙어가지고 주절주절주절합니다. 해본 사람이 있나 봅니다. 저는요. 배달 전문점에서 혼자 오픈 알바를 했었는데 맨날 오는 어떤 배달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야, 너 오늘 오전 내내 혼자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매일 보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순간 느낌이 너무 쎄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근처에 계셔가지고 아무 때나 오세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와, 이때 진짜 소름 돋은 게 마치 거짓말하는 걸 눈치챘다라는 식으로 뭔가 묘하게 이렇게 썩소를 날리는 거예요. 진짜 소름 돋았잖아. 그랬는데 와, 이건 또 뭐야? 이때 우리 사장님이 아무 연락도 없이 꽁꽁아, 나왔다. 가게 아무 일 없지? 이러면서 문을 확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온 거야. 3개월 동안 알바하면서 진짜 처음 있던 일이었는데요. 순간 그 꼬장꼬장하고 마음에 안 들던 우리 사장님이 구세주로 보이더라고. 여하튼 저도 그랬지만 그 자식도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도망갔고 그 뒤로 그 업체 배달 아무리 쿨해도 그 기사는 절대 안 왔어요. 와, 사장님 그 타이밍이다. 내가 다 감사하네. 아무래도 사장님이 CCTV로 보고 있었나봐요. 제 친구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끔 집에서 쉴 때 매장이 바쁜가 싶어 폰으로 보기도 하더라고요. 와, 진짜 놀랐겠다. 그나저나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CCTV 보다가 오신 거 맞는 것 같아요. 4번, 댓글을 쓴 사람입니다. 댓글 쓴이에요. 대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리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당시 저희 사장님은 CCTV를 보고 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가게 구조가 그래요. 제가 있는 주방은 사각지대고 또 배달 전문점 특성상 손님 말고 기사님들만 수시로 드나들고 그랬거든요. 거의 매번 오는 기사님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들 중에 유난히 눈빛이 뭔가 세하고 말도 능글맞은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가 며칠 정도 계속 하루에도 몇 번씩 가게에 드나들더니 마지막에 그런 말을 딱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근처에 계신다는 거 당연히 뻥이었죠. 당시 저희 사장님은 서울에 계셨고 매장은 경기도에 있어가지고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때그때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데 그날은 정말 우연히 가게 근처로 왔대요.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 약속이 파투가 나는 바람에 갈 데가 없어가지고 온 거야. 나중에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근데 왜 오셨어요? 라고. 막 툴툴거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씨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자식이 안 나와서. 맞아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저희 사장님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에요. 여기가 주문도 되게 많고 매출이 굉장히 좋은 매장이었는데 인건비 아끼려고 딱 저 한 명만 뽑아가지고 개같이 굴렸거든. 그래서 딱 3개월만 채우고 나온 거예요. 구해줬으니까 3개월은 채워야지. 저번에 카페에 젊은 여사장 혼자 있는 시간이 찾아와가지고 완전 구석진 자리에서 여사장을 쳐다보면 그 짓거리 하다가 경찰에 잡힌 미친 인간 있었잖아요. CCTV 다 찍혔고 그 영상 봤거든요. 여하튼 쓰니 다음에 또 그러면 주문하는 거 외에는 대답 안 해드려요. 딱 이 말만 반복하시면 됩니다. 저런 것들은 그냥 아예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라고요. 아시겠죠? 맞아요 이거 뉴스 기사에 나왔죠. 진짜 개충격이야. 그때는 완전 정색을 하면서 그건 왜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요. 이렇게 불부듯 뻔한데 그러면은 그냥 묻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혹시 저는 칼이라도 들고 있는 걸까 싶어가지고 말을 세게 못하거든요. 글쎄요. 저런 사람들과 말 한마디라도 섞는 거 그게 과연 좋은 방법이 맞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냥 묻지 말라고 하면 묻지 마세요. 이러면 또 이걸 요상하게 오해를 해. 뭐?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묻지 말라고? 이렇게 꼬아듣거나 그래서 스토킹을 할지도 모르고 또 그게 아니면 뭐야? 나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화내고 폭력적으로 나올지도 몰라요. 그 또라이들 반응 쓰니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앞에 거 이거네요. 관심 있는 거 아니면 묻지 마세요. 이거를 그래 내가 관심을 가져줄게. 이걸로 해석을 한다는 거네요. 아 진짜 이 새끼들.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말도 섞지 마요. 다른 댓글 나와 있잖아. 주문하는 거 왜 이런 대답을 안 한다고 하세요. 웃어줘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막 노려보기도 해도 안 돼. 그냥 무표정으로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말이죠. 상상, 상식을 초월하는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 꼭 호식용 물건 하나 구입해가지고 품에 지니고 다니세요. 그렇지. 불친절도 아니고 친절한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태도가 제일 베스트야. 괜히 잘못 한 번 웃어줬다가 스토킹 당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세상이 미쳐 돌아가니까 자기 스스로가 조심을 해야 돼요. 됐으니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 생각을 하나 보태보자면 아 이것 때문에 사장님이 그러신 거였구나. 저희 사장님이요. 주문하는 거 외에는 아무 답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을 해도 될까요? 미친 사건이나 스토킹 같은 거 안 생기겠죠? 아니요. 그냥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물건 판매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말 빼고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좋습니다. 사장님이 그런 말을 뭐하러 해요? 하지 마요. 써니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요. 아니 그전에 그 가게에 비성별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진짜 너무 역겹고 무섭고 미치겠어요. 또 혼자 있냐고 물어보면 네? 뭐 저희 사장님한테 볼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아마 예상도 못한 답변이라서 자기도 막 우물쭈물할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 대답 안 하면 됩니다. 주문과 관련된 질문 아니면 대답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너무 무서우면 그만두지 뭐. 이렇게 편하게 마음을 먹으세요. 7반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사장님 곧 들어오시는데 혹시 뭐 사장님 지인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 이거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아니야. 진성으로 미친 인간들은 지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 예전에 알바할 때 자기가 우리 사장 친구라고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야 너희 사장 조금 이따 온다더라. 미리 미리 시켜가지고 먹으라고 하던데? 등등등. 이렇게 주문하는 놈들. 내가 네 사장 친구니까 그냥 줘. 정말 많았거든. 물론 진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댓글로 쓴... 댓글로 쓴... 쓴이가 댓글을 달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싸웠나봐요. 거지같은 댓글을 달았나 봅니다. 그런데 쓴이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댓글이 지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모릅니다. 내가 신고해가지고 지금은 댓글이 사라졌는데 내 댓글에 대댓글 달던 아저씨. 그래요. 부디 덤프트럭에 치워가지고 비명 횡사하길 바랍니다. 말하는 수준을 보니까 아저씨 인생도 참 알만하네요. 분명 당신도 여자 알바생한테 혼자 있냐? 이러고 다니지. 내가 알아. 아니 그래 뭐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해가지고 질문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자. 할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다고 깜짝 놀라며 나가는 이유는 도대체 뭐야? 이거 뭔데? 아우 쓴이 찝찝하겠다. 그러니까요. 사람을 보더니 진짜 엄청 놀라면서 아우씨 혼자 아니네? 이러고는 후다닥 달려나가더라니까요. 아우 그 꼴 진짜. 미친. 네가 일을 더럽게 못하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야 너 지금 이거 진심이냐? 하아. 진짜. 아 추잡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제 목숨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제 나이에 한 서른 고정도 때까지는 나이 어린 여자애들 있죠. 예를 들어 한 20대 초반 정도 대학생들 그런 애들 보면서 여자로 보긴 했습니다. 야 이쁘다. 하지만 그 마음뿐이었고 그 마음뿐이었고 절대 뭐 들이댄다든지 조금이라도 불편하게 한다든지 그런 건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마흔이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마음조차도 안 생기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에이 거짓말하지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건 진짜 제 양심 모든 걸 걸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어린 애들 보면요. 나쁘게 말하면 여자로 안 보입니다. 입은 걸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판에서 글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10대 판도 가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글이 올라오니까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봐도 마찬가지고 막 저절로 뜨잖아. 여자 연예인들 아이돌 애들 요즘 아이돌 몇 달 전에 이게 막 뭐야 네이트판에서 지금도 그래요. 난리가 지들끼리 싸우고 난리야 팬들끼리. 누가 이쁘니 누가 안 이쁘니 이러면서 제가 그 사진을 보면 그냥 너무 짠해. 다른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이쁘다. 여자가 여자로 보인다. 이런 마음이 진짜 요만큼도 안 생기고 삐쩍 골아가지고 아 왜 이렇게 삐쩍 말랐냐 뭐 좀 먹이면 좋겠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단 한 번도 이쁘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그렇다고 뭐 딸내미 같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냥 돌로 봐요. 돌로 이거 안 믿으실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요즘 아이돌 친구들 보고 몇 년 전부터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지 내가 미친 건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남자인데 왜 이게 이쁘게 안 보이는 걸까 이런 생각을 종종 자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스무 살 서리 살 어린 애들이 덜을 못하겠다 심한 말은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발 좀 밥은 먹고 다니냐? 맛있다. 이제 일